운칠기삼 성공은 운이 7알, 기가 3알 기는 내 실력 갈고 바꿔야 한다 운은 사람의 힘, 인복 만들어야 한다 나는 가족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는 직장에서 좋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 말한다면 당신의 운은 폭발할 것이다 성공의 7알은 좋은 사람 신바람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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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elighted 감사합니다.